고유할 것만 같은 깊은 바닷속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내는 소리에서부터 수면박 소음이 수중으로 굴절돼 발생하는 달갑지 않은 소음 등 바닷속에는 다양한 소리가 존재합니다. 인류는 이 소리로 바다와 소통하죠. 물속에서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중에서는 전파나 빛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중 탐사를 위해서는 수중 음향 기술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닷속 소리를 이용한 수중 음향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동안 인류에게 쉽게 허락하지 않았던 바닷속 비밀이 조금씩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인류는 바다를 탐험하고 연구했습니다. 항해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장비가 개발되면서 인류는 더욱 더 깊고 넓은 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장을 던졌고 바다는 본격적인 탐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리는 우리에게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중에서는 육상과 달리 점퍼와 빛은 즉시 감쇄되어 버리지만 음파는 초당 약 1500m 전파되는데요. 이 때문에 수중에서의 유일한 소통수단은 음파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다양한 생물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수중 해양 생물들의 소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공기, 그냥 공기 중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인지를 할 수가 있고 이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판단해서 제 움직임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물속에서는 빛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 중에서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인지하는 것과 같이 물속에서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탐지한다. 특히 원거리에서 활동하는 어떤 표적이나 어떤 물체를 탐지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수중에서는 소리가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양탐사연구회 전진기지인 이곳은 한국해양과학연구원 남해연구소입니다. 이곳 남해연구소에는 현재 5척의 수중 지층음파탐지기를 탑재한 종합해양연구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는 이 배는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이사부호입니다. 2017년부터 대양을 누비며 해양환경을 연구하는 과학조사선이죠. 길이 99.8m, 총무게 5,894톤, 최대 속도 15노트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는 떠다니는 바다의 연구소라 불리는데요. 해상의 지형이나 기후, 해류의 흐름, 어족자원, 해족광물탐사 등 전세계 바다를 누비며 해양관측과 해양자원데이터를 수집하죠. 각종 첨단 장비를 탑재해 한 번 출항하면 지구 반대편 급지까지 항해하면서 전세계 바다를 탐사한다고 합니다. 이사부호의 주요한 연구과제는 해양 생명과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양에서는 열수 생명 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태평양에서는 태풍의 강화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바다에서부터 이런 기상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항에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태풍, 그중에서도 갑작스럽게 극강화되는 태풍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태풍이 발생하는 서태평양 원풀지역이 있습니다. 그 원풀지역에 가서 현재 수온과 기상의 변화들을 관측하는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6명의 선원과 연구원을 싣고 출항을 앞두고 있는 이사부호. 약 30일간의 탐사를 위해 상선 준비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짧게는 10여일, 길게는 수개월까지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배 안에서 필요한 물품부터 고학조사선인 만큼 신는 장비들도 꽤나 많습니다. 이번 이사부호의 탐사 목적지는 태평양. 30일간의 탐사 기간 동안 태풍이 발생하는 서태평양 지역의 수온과 기상의 변화를 관측하게 되는데요. 각종 대형 연구 장비는 배가 정박한 후 수일에 걸쳐 선적한 다음 출항 전 확인을 거친다고 합니다. 최대 해저 11,000m까지 탐사할 수 있는 스마트 조사선 이사부호. 이곳 연구자들은 음향을 이용한 심해 해저지형 탐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구의 바닷속은 약 30%만이 지도화가 되어 있는 상태. 때문에 국제적으로 바닷속 지도화를 위한 대형 탐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핵심적인 장비가 음파를 이용해 수심을 파악하는 다중빔 음향 측심기입니다. 음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는 메아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음파를 해저면으로 쏴서 반사되는 시간을 잽니다. 그 시간을 재서 해수에서 음파가 전달되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와 시간을 곱해서 거리를 환산하게 됩니다. 그거를 음파 하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부채컬 모양으로 한 번에 512개의 빔을 쏴서 부채컬 모양으로 쭉 펼쳐나가면서 해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저지형 불곡이 배 진행 방향의 수평으로 조사가 되면서 좀 더 넓게 수심의 약 3배에서 5배의 폭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바다 속에 직접 들어가 보지 않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각종 정보를 알 수 있는 심해용 다중빔 음향 측심기입니다. 헤드를 그리는 기본 장비인 심해용 다중빔 음향 측심기는 최대 1만천 미터의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첨단 장비입니다.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음파가 전달되는 속도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다중빔 음향 측심기는 선저에서 다중음향 신호를 발사해 수심과 해저지형을 동시에 관측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측한 데이터는 해도 제작에 활용되는데요. 전세계 물동량의 90%가 이동하는 바다. 배가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서 해도 제작은 필수인데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로 개척을 할 때도 수심을 측정해 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만큼 해도 제작을 위한 탐사 활동은 매우 중요하죠. 유엔에서 유엔 데케이드라고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해양과학이 해야 될 10가지 중요한 의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오션 맵핑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지구의 바닷속은 지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작업인데 너무나 시간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드는 일이라 아직 미진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 지구의 바닷속을 지도화하는데 가장 먼저 모든 자원을 투입하자라고 결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결의에 맞춰서 대항에서의 탐사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니터에 보이는 것은 해산입니다. 해산은 말 그대로 바닷속에 우뚝 솟아 있는 원뿔형의 해저 지형을 말하는데요. 심의 깊은 곳에서 분출하는 마그마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육지에 있는 화산과 달리 분출구가 해수면 아래에 있고 수압과 급냉 때문에 원추형을 띄고 있는데요. 해산은 보통 심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이곳 연구진은 지난 2017년 광동쪽의 공해역 해저 6,000m 지점에 있는 심의 화산의 존재를 처음으로 입증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 인근에서 발견된 이 거대 해산은 키우스트 해산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국제 공식 지명으로 등재됐습니다. 이 해산 역시 심의용 다중빔 음향 측심기를 이용해 관측했는데요. 지구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는 아직 10%밖에 탐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누구도 선점하지 못한 바다를 선점하기 위한 출발점인 수중 음향 탐사. 이사보호가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해양 탐사의 기초는 수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장비들은 수압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 수압을 견디는 기술이 대단히 고가의 아주 높은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탐사하고자 하는 수심대가 6,000m라고 하면 6,000m에 해당하는 장비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할 때 이 해역에 맞는 장비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기초적으로 얻는 것이 수심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시작점은 수심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지형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수중에서 음파를 이용한 다양한 수중 음향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기 중이나 우주에서 전파를 사용하는 것처럼 수중에서는 이 전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음파인데요. 이 음파를 통해 해양에 있는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수중 음향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중 음향에 대해 인류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까요? 타이타니코가 침몰한 이유가 앞에 있는 빙산에 부딪혀 침몰했잖아요. 빙산은 빙산에 일각이로 했듯이 물 위에 나와 있는 게 몇 % 되지 않고고요. 대부분의 얼음 덩어리가 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니코가 침몰한 다음에 음파를 이용해서 수중 음향을 이용해서 먼저 빙산을 탐지해야겠다고 해서 수중 음향이 시작됐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진행되면서 독일의 유보트에 의해서 미국과 유럽 연합군들의 상성과 군함들의 엄청난 수가 침몰이 됩니다. 그때 극협하게 연구가 되기 시작한 게 수중 음향을 이용해서 물 속에 있는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왔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오면서 그 엄청난 국방 쪽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해양 생물에 대한 연구에도 응용해서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 거죠. 이곳 연구진은 수중 음향을 통해 표적 추적 및 제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딱총새우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새우입니다. 연구진은 하이드로폰이라는 장비를 물 속에 넣어 딱총새우가 내는 소리를 측정했는데요. 과연 딱총새우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 딱딱 들리는 이 소리가 바로 딱총새우의 소리입니다. 딱총새우의 집게가 만들어내는 충격파는 그 온도가 무려 4,400도씨 이상으로 태양의 표면 온도와 맞먹고 약 218데시벨의 소리가 발생하는데요. 제트엔진의 소리가 140데시벨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에너지죠. 연구진은 우리나라 바다 수심 100m 이내에 사는 딱총새우 소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16개의 하이드로폰을 설치해 딱총새우의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을 음향 모델과 조합해 딱총새우의 위치를 파악하는데요. 하이드로폰에 직접 닿는 소리와 해수면에서 반사되는 소리의 시간차를 통해 딱총새우의 거리와 방향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생물은 일단 소리를 내겠죠. 소리를 내게 되면 소리가 내는 소리를 물속에서는 하이드로폰이라는 것을 이용해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하이드로폰에서 소리를 듣게 되면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거를 가지고 일단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몇 조가 있게 되면 방향과 거리를 같이 포함해서 알게 되는 거죠. 두 개의 하이드로폰 세트가 방향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 두 개의 세트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게 되면 방향에 대한 것들을 선을 끄게 되면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나는 점이 바로 표적의 위치가 될 수 있겠죠. 이 소리는 제주 앞바다에서 측정한 남방큰돌고래 소리입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장애물이나 먹이 등 물체를 탐지할 때 소리와 서로 대화할 때 내는 소리가 다르다고 하죠. 그 중 틱틱틱틱틱 하는 소리는 이마뼈 진동으로 발생하는 초음파로 물체를 탐지하려고 내는 소리입니다. 또한 휘스름은 서로 대화하는 소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듯 수중 소리는 해양 생태계 보전과 생태학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초음파가 돌아오면 물체와의 거리, 크기, 종류 등을 식별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중 음향 기술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해양 생물은 물론 지질, 자원 탐사,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음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편에서 내는 소리를 듣기만 하는 경우와 제가 소리를 내서 그 소리가 표적을 맞고 돌아온 소리를 탐지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물고기의 소리를 제가 듣고만 있으면 그거는 듣는 소리죠. 그게 수동의 원리고요. 반대로 제가 어떤 소리를 딱 내고 그 소리가 물고기를 맞고 돌아온 소리를 측정하게 되면 이건 능동적인 신호 처리 기법인데 그런 식으로 능동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되는데 능동을 이용하게 되면 물고기 떼의 양과 위치 같은 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플랑크톤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서 해양 생물학적으로 수중 음향을 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은 플랑크톤에서 제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바닷가가 바닷가 높은 목소리를 댄서가 있습니다. 그는 바닷가 바닷가 높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닷가 바닷가 높은 목소리를 따라서 우리는 하여행으로 파악하여 함께합니다. 그리고 마을이의 위치에 비하여서 마을이의 위치에 빠르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곳은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과 북극을 연구하는 극지연구소입니다. 최근 수중음향 시스템을 이용해 다양한 극지의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는 극지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기, 해양, 수산자원, 그리고 인간활동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곳 연구소는 2017년부터 극지의 바다에 수중음향 관측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의 소리를 수집, 분석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세양과 태평양에서 기원한 바닷물이 마주치는 동시베리아 해는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보다 저희도의 바다에서 북상하는 어적 자원들이 발견되는 등 해양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다양한 수중 관측 시스템을 활용해서 극지라고 하면 북극해와 남극해가 제일 주요 연구 지역일 텐데 남극해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크릴 자원량, 그리고 실버피쉬라고 불리는 물고기, 또한 이들을 먹이로 하는 해양포유류에 대한 연구는 수중청음기를 이용해서 해양포유류의 다양성, 그리고 이들의 계절적인 변화를 관측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빙이 녹으면서 다양한 수중음향 관측 시스템을 활용해서 북극 해양 생태계 플러스 인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까지를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하얀 바다 얼음과 푸른 바다. 남극입니다. 얼핏 보면 고요해 보이지만 바닷속 소리 풍경은 그리 고요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물속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수중청음기를 개발한 뒤부터 수중동물의 소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중청음기가 있어도 수많은 물고기 중에 어느 것이 어디에서 낸 소리인지 그 발성원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음기와 음파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생동물의 발성과 청음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바닷속 소리의 변화는 북극의 환경 변화와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건강 상태의 변화를 대변해줍니다. 특히 소리에 의존해 생활하는 해양 생물에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최근 북극은 바다 얼음의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득격한 자연환경 변화는 물론 선박 통행량 또한 증가하면서 수중 소음도 늘었습니다. 선박 통행량 증가에 따라서 북극계 소음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6, 7년 결과를 봐도 매년 3dB 정도의 수준 소음 준위가 올라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dB라고 하는 게 그냥 3이라는 숫자 자체적으로만 보면 큰 단위가 아닐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소리의 크기가 2배가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3dB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소음이 증가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기존에 연구된 결과들을 보면 해양포유류들은 서로 통신, 수중에서 서로 통신 그리고 항해를 하기 위해서 소리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통신 거리가 한 50%가 감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죠. 동시베리아해는 바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 시기가 길기 때문에 연구선에 접근이 어려웠는데요. 때문에 그동안 동시베리아해의 바닷속 소리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국내 유일한 쇠빙 연구선인 아라운호를 타고 북극 동시베리아해 연안에서 자동 기록식 수중 청음기로 1년간 장기 관측을 수행했는데요. 그 결과 처음으로 동시베리아해의 수중 소음 크기를 파악했고 동시베리아해에서 발생되는 북극 해빙이 움직이거나 깨질 때 나는 소리. 북극해에 서식하는 턱수염, 바닷물범 등 해양포유류가 내는 소리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극의 고유 종 중 하나인 흰돌고래와 북극고래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턱수염, 바닷물범의 소리와 북극 해빙이 움직이거나 깨질 때 나는 소리죠. 남국과 달리 북극해에 대한 연구는 주로 환경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중음향 시스템을 활용해 북극 해양 생태계의 변화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북극의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죠. 현재 지금 북극의 다양한 이슈, 말씀드린 환경적 이슈와 정치적 이슈,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이런 이슈라고 한다면 주로 환경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온난화, 해수면 상승, 그리고 수산 자원의 변화, 정책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비북극권 국가들의 북극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많은 관심을 북극해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소리 자료가 그런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공기 중에서 빛을 통해 사물을 인지하는 것과 같이 물속에서는 소리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합니다. 음파를 이용해 수심을 재거나 물체를 탐지하고 해류와 수온을 추정할 수 있으며 수중통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변수들도 존재하는데요. 이곳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해양 관측값을 수치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의 소리는 온도 혹은 밀도에 의해 그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에 따라 온도의 변화를 알면 소리가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 알 수 있죠. 이곳에서 진행하는 해양 관측값 수치화 연구는 바다 수치 모델을 이용해서 바다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는데요. 이런 데이터는 수중음향 속도를 계산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중에서 소리는 온도 혹은 밀도에 의해서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알면 소리가 어떻게 이동할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다 수치 모델을 이용해서 온도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밀도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거를 소리의 속도, 음향의 속도를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소리가 전달이 될 건지 아니면 각 깊이에 따라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음향을 통한 바다의 연구 같은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해양 관측 값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위치나 깊이에 따라 바다를 작은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안에서 대표되는 온도, 염분, 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방정식에 실제 관측 데이터를 넣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치 모델을 만드는데요. 이때 작은 오차에도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측 자료로부터 해당 데이터를 적절히 추정해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해양 관측 모델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이런 해양 관측 수치 모델을 통해 수중 소리의 속도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변화, 바닷속 이산화탄소의 변화 등을 예측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소리의 속도 말고도 다양한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아마 가장 익숙하신 것들은 지구의 온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그런 연구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100년 후의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주변의 수온이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수치 모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수치 모델에다가 미래의 이산화탄소량을 제공을 하면 거기에 맞게 바람도 결정이 되고 얼마나 많은 수증기가 대기 중에 있을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그런 걸 바탕으로 바다의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기후 예측 이런 데 많이 활용합니다. 우주만큼이나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한 신비의 공간. 바로 깊은 바다, 심해입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무광층인 이곳은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곳으로 암흑같은 바다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생태학에서는 광합성을 할 수 없는 수심 200m를 심해의 기준으로 두지만 해양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햇빛이 들지 않고 완전한 암흑이 되는 지점인 2000m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심 4743m 심해의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 황량한 암흑의 세계처럼 보이지만 심해에도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심전물이 퇴적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이처럼 심해는 일루가 아직 풀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자 무궁무진한 자원과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최근 사람이 내려갈 수 없는 깊은 바닷속을 사람 대신 탐사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이곳 연구팀은 다양한 목적의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해양탐사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자율 무인 잠수정과 원격조정 무인 잠수정 개발된 더 깊은 바닷속을 탐사하기 위한 다양한 해양탐사 관련 기술 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로 1.95m, 세로 2m, 높이 1.4m의 6개의 다리를 이용해 초속 10cm의 속도로 걸어다니는 로봇. 개와 바닷가지를 합친 크랩스터라 불리는 이 로봇은 이곳 연구진이 개발한 심해 탐사 로봇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와 태평양의 심해를 탐사하기 위해 개발된 로봇인데요. 극한의 환경인 심해에 직접 내려가서 다양한 데이터와 영상, 샘플을 수집하는 역할을 하죠. 지구의 71% 정도는, 지구 표면의 71% 정도는 바다이고 바다의 평균 수심은 약 3,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심해로 이루어진 바다의 95%는 아직 미제 세계로 담아 있습니다. 아직 탐사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심해 탐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심해에 살고 있는 이 홍개 같은 개들이 심해와 심해의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런 방식으로 탐사를 하게 되면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심해 탐사가 가능하겠다 해서 이제 프로펠러 타입이 아닌 보행으로 걸어서 이동하는 형태의 로봇을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수중 로봇들은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움직이지만 크랩스터는 개처럼 다리를 이용해 이동합니다. 때문에 소음이 적고 해적 교란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 꽃게 다리처럼 넓적하게 만듦으로써 무려의한 저항력은 줄이고 추진력을 키웠습니다. 심지어 해염도 칠 수 있죠. 몸과 다리의 모양을 유선형으로 만들면 수중에서 적은 힘으로 더 큰 속도를 얻을 수 있는데요. 수심 6,000m까지 탐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울퉁불퉁한 지역에서도 정밀하게 탐사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까지의 전 개발 과정이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심해 탐사 로봇 크랩스터에는 스캐닝 소나, 광학 카메라, 초음파 카메라 등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소나의 수평면 스캐닝 거리는 100에서 150m 초음파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거리는 15m라고 합니다. 또한 크랩스터에는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는데요. 먼저 심해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내압 기술과 수중에서 보행 또는 헤엄을 쳐서 이동하는 유체력을 이용하는 기술 그리고 전파나 빛을 사용할 수 없는 수중에서 수중 음향을 이용해 위치를 추적하고 주변 환경을 탐사하는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수중 탐사를 위해서는 수중 음향 기술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중에서는 전파나 빛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파 같은 경우에는 감쇄가 심해서 멀리 도달하지 못하고요. 빛 같은 경우에도 산란이 심해서 멀리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학 카메라를 이용해서 수중에서 볼 수 있는 거리는 아주 맑은 물일 때 한 20m 정도인데 그 이상은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리는 수키로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소리를 이용해서 주변을 보는 기술이 물속에서는 거의 주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저 보행 로봇 크랩스터는 등에 있는 케이블 선을 이용해 전력을 공급받으며 몸 안에 삽입된 카메라를 이용해 바닷속 상황을 해수면의 배에 실시간으로 보고합니다. 북태평양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크랩스터의 심해 보행 실험 영상인데요. 수심 4743m 해수면에 도착한 심해 탐사 로봇 크랩스터 이후 다리를 펴고 서서히 보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착된 수중 음향 시스템을 통해 최대 150m 반경 이내의 물체를 탐지하고 초음파 카메라로 전방 15m까지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는데요. 향후 크랩스터는 해저 열수 분출공, 해저 화산, 침몰선 등 정밀 탐사가 어려운 지점에 다양한 탐사 활동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심해가 얼핏 보기에는 아주 황량해 보이고 황량한 암흑의 세계처럼 보였는데 크랩스터가 심해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심해에 살고 있는 새우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암흑의 세계 속에서도 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이나 달이나 이런 쪽에서는 느낄 수 없는 친근함을 오히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바닷속은 대표적인 통신음역 지역으로 손꼽히는데요. 육상과 달리 물속에서는 오직 음파를 통한 제한적인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죠. 수중 환경이 영향을 많이 받는 음파로 수중에서 통신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파 속도도 초속 1.5km 정도로 느린대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수중 통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제 바닷속에서도 통신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곳 연구팀은 수중 통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물속에서도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효율적인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한 수중 통신 모뎀을 개발했습니다.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고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음파를 이용한 통신하고 최근 들어서 알려지고 있는 자기를 이용한 통신 그리고 광을 이용한 통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광하고 자기를 이용한 통신은 통달거리가 100m 정도 대외로 사이에서 통신할 수 있는데 그거 이외에 좀 더 먼 거리 100m 이상 되는 거리에서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음파를 이용해서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지금 육상에서 쓸 수 있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하나도 통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속에 맞는 통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중 통신 모뎀을 이용하면 수중에서 통신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지상과 수중 간의 통신을 위해서는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수중 통신과 해상 통신 기능을 모두 갖춘 해상 통신 부표 등이 두 통신 간의 중개 역할을 담당합니다. 수중의 각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는 해상 통신 부표로 전달되고 이 데이터가 다시 위성, LTE 등 통신망을 거쳐 지상으로 전송되는데요. 수중 통신 기술을 활용하면 주변 수중 소음 센서를 이용해 잠수함 등을 탐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해류, 수원, 염도, 조류 속도, 수소이온 농도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해 수자원 보호나 해양 환경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바다에서 27km까지 성공적으로 통신 실증을 마쳤는데요. 연구진이 개발한 수중 통신 모뎀은 알파벳 63글자로 이루어진 단문 메시지 전송도 가능합니다. 장거리 수중 통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산되어 우리 핸드폰에서 쓰는 CDMA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에서 굉장히 달 채널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보상을 해내는 그런 기술들이 하나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겠고요. 수중에서 저희 이동 속도에 대한 신호에 대한 왜곡이 굉장히 육상에서보다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핵심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바다는 자연이 빚어낸 소리로 조화로웠지만 오늘의 바다는 인류의 발전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해양에 존재하는 수중 소음원을 분류해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소리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이런 연구를 통해 해양 환경을 통합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다의 소리를 듣는 건 곧 지구를 진단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 인위적인 활동들에 의해 만들어진 소리가 해양 생물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양, 무조건 영양을 주는 건 아니지만 영양을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경우의 수들이 있냐면 장기적으로는 그 개체들에 대한 감소, 그리고 기형, 해양 생물 다양성, 해양 생물 보전, 이런 측면에서 파괴된 해양 환경은 언젠가는 10년이든 20년 뒤에 부메랑이 돼서 분명 저희한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수중 소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다 속 소음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수중 소음의 증가는 수산 자원량과 생물 다양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환경, 산업, 사회, 과학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신환경 수중 음양 모니터링 기술은 듣기만 하는 방식으로 수중에서 발생하는 음양 자료를 수집합니다. 실제 바다 속에서 나는 소리를 관측한 데이터입니다. 다양한 소리들이 뒤섞여 들리는데요. 수중 충음기를 통해 전달된 음양 데이터는 분석 과정을 통해 소리의 기업별로 식별해냅니다. 다른 자극 없이 수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중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밤과 낮, 기상 상황 등의 관계없이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죠. 분석한 데이터는 해양 음파를 사용하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수중 소음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바닷속에 이런 다양한 인위적인 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도 사실 나중에 이런 수중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걸음, 작은 한 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거든요. 인식하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감하는 기술은 나중에 필요할 것이며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구축하고 있는 이런 음향 특성들 음향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그거에 대한 초석이 마지막 저감, 감세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소음을 조금만 줄인다면 바닷속 소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 훗은 날 우리는 바닷속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수증음향 기술을 통해 우리는 베일에 쌓인 바닷속 다양한 정보를 조금씩 풀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저 탐사 기술의 발달로 오랫동안 미지의 세계로 여겨졌던 바다로 다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류로 바다를 보는 수증음향 기술 머지않아 우주의 신비를 풀어가고 있듯 더 많은 바닷속 숨은 비밀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소류로 바닷속에서 소류로 바닷속에서 감사합니다.